강윤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차례로 쓰러졌어. 이러다 자칫 위험한 일이 닥치는 건 아니겠죠? CR 홀딩스라는 회사 예전부터 알던 회사였어? 이 일을 내가 기획이라도 했다고 의심해? 유나가 더 큰 죄 짓기 전에 막아야 돼요. 저 휴대폰 안에 뭐가 더 들어있는 거지? 내가 뭔가 함정에 빠진 느낌이야 솔직히. 보여줄게 내가 너한테 점점 끝이 보이고 있다는 걸.